기상캐스터 배혜지 삼성중공업이 17일 주채권은행에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가 구조조정안을 마련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주 자구안을 제출했습니다. 경영상황별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자구책보다 강화된 긴축안을 이달 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세 회사 모두 경영위기 상황이지만 서로의 속내는 다릅니다. 일단 대우조선해양을 바라보는 두 회사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적자 규모나 부채 비율, 회사 지분 관계 등에서 대우조선과 크게 다른데도 삼사가 한데 묶여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심기가 불편합니다. 정부 지원을 세 번이나 받은 산업은행의 자회사와 그렇지 않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강도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조선업의 공멸을 막으려면 대우조선과 두 회사를 분리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세 개 조선사가 함께 30%씩 설비를 줄여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 그런가 하면 현대중공업은 나머지 두 회사와 달리 조선 해양 사업 비중이 50% 이하라며 그룹 전체가 구조조정 대상인 것처럼 비춰지는 데 대해 억울해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정부가 같은 지역에 조선선을 둔 대우조선을 인수하라고 요구할까 봐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티비 남현호입니다. 최악의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 해양이 최근 추가 구조조정 압박을 받자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선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해 채권단 지원 대가로 회사 측 구조조정을 수용해 현재 진행 중인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 자구 계획 제출을 사측에 강요하고 있다며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총력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또한 사측의 자구 안에 반발하고 있어 올해 조선업계 노사 갈등이 경영 정상화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선 해운업종 구조조정에 대해 2회 관계자의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을 도출하고 실업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육성법 등 19대 국회 추진법안들을 20대 국회가 열리는 즉시 다시 제출되도록 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습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이공계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방부가 사회적인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대책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과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을 불러올 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전환, 대체복무 폐지 계획에 따른 보완 대책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을 군내 전문특기나 사관학교 교수 등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가 적극 검토되고 있습니다. 탈피오트는 우수한 인재가 군 복무기관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과학기술 분야 대학 출신의 우수 인재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도록 한 과학기술 전문 사관이 한국형 탈피오투로 꼽힙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이공계 박사 가정의 학교와 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9월 중으로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 전환, 대체복무 운영부처와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정영근입니다. 국민 안전이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면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이 허용되고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 전국망이 구축됩니다. 정부가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관련 규제를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관련 모든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안전과 안보를 해치지 않는 모든 드론 관련 산업을 허용하고 25kg 이하의 소형 드론 사업은 자본금 유혹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사물인터넷 전용망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개선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위치정보사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설립 유혹권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임상시험이 불가능한 의약품의 경우에는 동물시험으로 우선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특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적인 규제들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철폐해야만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기업 등에서 151건의 개선 과제를 권위받았고 이 가운데 141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규제개혁 과제 300여 건을 별도로 선정해 2개월 내에 280여 건을 대폭 손질할 계획입니다. 보전지역 내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설 허용 기간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공유시설에 관광문화시설을 조상할 경우 수위계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규제개혁 조치로 4조 원의 경제효과와 1만 3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석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넘나드는 청년 실업 문제는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골칫거립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회 분위기에 맞춰 번듯한 창업인으로 성장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헤이롱장성 흑룡강신문사가 운영하고 있는 cctv.com 한국어방송에 김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죽을 자르고 무늬를 새겨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실 한켠에는 가죽과 목재로 만든 독특한 수궁의 악세사리가 눈길을 끕니다.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모여 공예작품 활동을 하고 홍보와 판매까지 하는 창업기업 니우마이의 작업실입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 3명이 소자본을 모아 만들어진 이 창업기업은 창업 1년 만에 15개 작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 사회과학원의 조사 결과 중국 내 실업률이 30%를 넘어서면서 취업보다는 창업에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대학에서는 창업학원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 헤이롱장성의 이 대학은 학생들에게 창업 준비와 관리 교육을 진행하고, 10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의 사무실 등을 제공해 창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매 학기 60개에 달하는 새로운 창업기업이 생겨납니다. 지난해 중국 대학생 창업률은 2.86% 창업자 10명 중 4명꼴은 대학 시절 성적이 상위 30% 안에 들었던 우수 인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 2년 안에 창업하면 각종 세금 혜택 등을 주는 정부의 창업 촉진 정책이 한몫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대학생 창업자의 절반 이상은 창업을 하는 데 있어 중국의 사회 환경이 매우 좋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청년 창업 세계 1위 국가 중국, 제2, 제3의 마윈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 하울빈에서 cctv.com 김세형입니다. 육군 특수전 사령부 대원들이 허위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는 브로커와 의사가 가담했는데 경찰은 이런 수법이 관행처럼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카페에서 팔동작을 가르치는 남성. 이 남성은 의료계 브로커로 육군 특수전 사령부 출신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장애 진단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26살 황모 씨 등은 2012년부터 현역 특전사 대원들에게 접근해 여러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한 뒤 병원에서 허위 연구 후유장애 진단을 받도록 도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낸 보험금만 23억 원가량에 달합니다. 브로커들도 대부분 특전사 출신으로 후배 대원들에게 보험금으로 제대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꼬드겼습니다. 보험사기 과정에서 의사들도 뒷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장애 진단을 위한 진단 과정에서 환자들이 즉 보험 청구자들의 손목이라든가 발목을 인위적으로 늘려서 엑스레이상 부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촬영해서. 경찰은 황 씨를 구속하고 보험에 가입한 특전사 대원 등 570여 명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티비 황정현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터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서울의 명동거리나 경복궁 가보신 적 있나요? 북적인 관광객들,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서 여기가 서울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는 해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상당합니다. 이런 중국인 관광객을 뜻하는 말, 바로 육허죠. 오늘 학기워드에서는 이 육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방송을 통해서 육허가 대거 몰려올 것이다, 육허를 잡아야 한다, 이런 소식 들은 것 같은데요. 육허라는 표현, 요새 참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육허라는 표현이 공식 명칭은 아니고요. 여행객을 뜻하는 중국 단어인 유객의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쓴 겁니다. 워낙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들을 의미하는 특정한 용어가 통용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그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600만에 육박하는 인원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건데요. 또 중국인 관광객들은 씀씀이도 매우 큰 편으로 알려져 있죠. 작년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5조 6,0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해 준 세 가지가 스마트폰과 자동차 그리고 육허를 꼽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조 6천억 이상이라는 사실이 정말 대단한데요. 얼마나 큰지 가늠조차 안 되는 금액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육허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를 한국 방문의 해로 정하고 단체 관광객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하고요.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서 중국인 관광객을 8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고 항공 노선 신설과 부가가치세 등 특례 규정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곳곳에서 육허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많이 줄었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도 함께 많이 줄었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제가 장견해 우리나라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60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메르스 사태 여파로 인해서 2.3% 감소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단체 관광과 개별 관광이 모두 늘면서 우리나라를 찾은 육허는 세 달 연속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본기만 160만 3천여 명,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 늘어난 수준인데요. 메르스 후폭풍이 극심했던 지난해 7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몇 주 전에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규모 치맥 파티를 열고 또 한강에서도 삼계탕 파티를 열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특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인천에서 6천 명의 육허가 단체로 몰려와서 치맥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룻밤에 1,500마리의 치킨, 4,500개의 캔맥주가 소비됐다고 하죠. 또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직원들이 포상휴가차 서울을 찾았는데요.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육허들의 삼계탕 파티와 관광지 방문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500억 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네, 한 기업의 포상휴가 직원 숫자가 8천 명이라니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중국인 관광객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유통업계가 가장 환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니까 유통업계도 신바람을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 마트 등의 육허 관련 매출은 50% 내외로 훌쩍 뛰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롯데면세점 1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53%, 롯데백화점도 48% 늘었습니다. 또 대형마트는 이 특수를 더 톡톡히 누리고 있는데요. 육허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들리는 서울역 롯데마트와 이마트 용산점, 1분기 중국 관광객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해 98%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이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목표치 800만 명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져서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죠. 과연 이들이 만족할 만한 관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인데요. 어떻습니까?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인한 성과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관광서비스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중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을 점검했는데요. 그 결과 3곳 중 1곳꼴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식 만족도 역시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무조건 관광객 유치에만 급급한 저렴한 여행 패키지 상품 같은 경우는 쇼핑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던가 하는 여행 일정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실상은 외국인 관광객을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이 아니라 그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의 수익이 급급하면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과연 우리나라를 다시 찾고 싶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관광객의 규모에 비해서 질적인 발전이 못 따라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3년간의 방한 횟수를 볼 때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른 외래객 전체를 봤을 땐 35% 정도 되니까 조금 낮게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이나 수준 이하의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면서 업계들이 자정 노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또 지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업체들이 협력해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지 않아야 하나 싶습니다. 네, 관광객의 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질 좋은 관광이 가능한 나라로 이미지가 갖춰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질 좋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류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한류스타나 한류 드라마, 영향이 굉장히 크죠. 얼마 전에 종용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중국인 관광객 수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매력적인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등 관광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요즘 회사 앞에 있는 경복궁에 가보면 한복을 빌려입고 경복궁 나들이하는 중국인 관광객들 정말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점에서 그 모습이 참 좋아 보였는데요. 한 번 방문했을 때 또 가고 싶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관광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츠를 갖추는 노력이 계속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키워드 유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세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국내 주요 업종별 단체 10곳 중 9곳이 현재 업황을 공급 과잉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업종별 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에 이르는 27곳이 주력 생산품이 과잉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단체 중 40%에 이르는 12곳은 경쟁국의 시장 진입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단기적 수요 감소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시장 수요와 공급이 균형 상태라고 응답한 단체는 3곳에 불과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 경제 지표가 좋을 경우 오는 6월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7일 연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 지난달 정례회의록을 공개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0에서 0.25%의 제로금리 정책을 이어온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올렸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신문, 잡지, 책의 이용 빈도는 급격하게 줄어드는 반면 스마트폰 사용 빈도는 약 6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2013년 10대였다가 2015년 20대가 된 170여 명의 미디어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1인당 평균 스마트폰 이용 횟수는 10대 1대 7회에서 20대 11회로 62% 증가한 반면, 신문, 잡지, 책의 이용 횟수는 18회에서 8회로 57% 감소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서울 지하철에 기업은행역, 현대백화점역 등이 생깁니다.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는 이달 내로 이들 기관과 0명을 함께 표기하는 판매 수의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2호선 을지로 입구역의 기업은행이, 3호선 압구정역의 현대백화점이, 8호선 단대 오거리에는 신구대학교가 함께 표기됩니다. 4호선 명동역과 5호선 서대문역, 2호선 방배역도 각각 정화예술대와 강북 삼성병원, 백성예술대와 영명병기 계약을 맺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병기영명 판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